오늘의 알파 공략주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을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실 예정인가요? 네, 오늘 준비한 알파 공략주는 모트렉스라는 기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산의 스마트카라든가 자율주행 자동차 커넥트카 그리고 스마트카의 어떤 필수 장치에 해당하는 HUD라든가 ADAS 등을 개발, 제조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 자동차의 부품 유통, 오디오, 내비게이션, IT 융합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컨텐츠들을 개발하면서 사업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2020년도 자회사였던 아이노즈를 흡수합병을 통해서 기술력을 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노즈 같은 경우는 컨셉 개발부터 HMI, 휴먼 머싱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설계, 그리고 컨셉에 대한 검증, 사양 결정, 제품 개발로 이어지는 이런 전 주기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장 제품 개발로 쌓여왔던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각 자동차 요소 기술 개발 프로세스에 요구되는 까다로운 분질 기준들을 준수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회사에 조금 집중을 하는 부분들이 지속적인 R&D를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인 리이클 인포테인먼트라고 해서 이 개발들을 위한 핵심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운전자를 위한 실시간 정보와 이런 다양한 멀티미디어 환경은 차량 안에 제공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주로 매출에, 최근에 매출이 굉장히 증진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AV, AV의 오디오, 미디어,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 기획 및 설계 단계부터 애초에 완성차 업체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엄격한 품질 기준 등을 적용된 제품들을 생산하고 공급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가 기술력의 조금은 집중을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국토부가 주관했던 VTX, Vehicle to Everything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자율주행 관련해서 자꾸 어려운 줄여서 영어 용어들이 많다 보니까 흔히 차량과 관련된 모든 건데 이런 VTX 기반 화물차 중 군집 주행에도 시연 참가했던 경험이 있고요. 정부 역시 1.1조 규모의 어떤 투자를 통해서 레벨4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었고 최근에 강남구와 서철구에 레벨4 자율주행 시범은행과 기술실증 등이 있었던 것들을 다들 아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서울시의 어떤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을 이용해서 이 종목을 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분기 매출액 역시 굉장히 전년동기 대비해서 호실적을 냈던 이유 자체도 이런 고부가 같이 제품 판매가 좀 증가하면서 실적 역시 같이 따라 올라오고 있는 기업이고요. 물론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받았던 유인 중에 하나는 최근 시장에 불었던 무상증자 바람과 함께 1대2 무증 통해서 최근에 신규 무증 모양까지 상장이 돼서 그 이후에 좀 거품이 꺼지면서 주가가 빠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아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또 재료로 쓰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애플과 구글의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다라는 점. 애플 그리고 또 삼성전자 역시 삼성카에 대한 기대감이 슬슬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이런 기대감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면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기회를 이용해서 기대감을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겠다. 그리고 자율주행이 주도 섹터로 복귀한다라는 기대감은 여전합니다. 최근에 강릉시나 군산시 관광형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이 예정돼 있고 유엔에서조차 이 자율주행을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8월에 정부에서 혁신 로드맵,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 예정인데 여기에 당연히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이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삼성전기 역시 전장용, 스마트폰에서 전장용으로 카메라 모듈을 진출하는 등 점차적으로 이 시장에서 자율주행으로의 어떤 주도 섹터의 복귀에 대한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무직 이후에 굉장히 좀 많이 밀려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이 저점, 남들이 한번 관심이 지나간 다음에 오히려 우리가 저점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겠고요. 현재 가격 대비 한 1만 5백 원 부근의 매수가, 그리고 손절가는 9,800원. 그리고 가장 지금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구간, 그리고 다시 한번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1만 3천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1만 3천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알파 공략 주로는 모트렉스에 대한 전략과 분석 들어봤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